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인데요. 소룩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한 모습이에요. 소룩스의 경우에는 무상 증자라는 재료가 완전히 끝난 만큼 앞으로 어디까지 낙복 흐름이 이어지며 소룩스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지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즉, 앞으로 소룩스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확실하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소룩스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확실한 대응 전략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룩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무상 증자 이 단발성 재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상 증자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강조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재료가 끝나는 자리는 그동안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며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무상 증자라는 재료 자체가 어떤 재료예요? 단발성 재료예요. 자, 단발성 재료가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없는 단기적으로 상승 임펄스를 연출시켰다가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선 하락 임펄스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크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트 이렇게 피레칭 모양의 차트를 만드는 게 단발성 재료 자, 우리나라 주식들은 재료에 의해서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이 재료를 분석할 때도 이 재료가 단발성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시세를 이끌 수 있는 재료냐 이 여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소룩스의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재료 이외에 큰 재료가 없었고 이렇다 할 실적을 내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 무상증자 이 단발성 재료로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왔다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자리에선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여태까지 이 무상증자 이슈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현 위치 오늘도 마이너스 18% 가량 빠지면서 앞으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태까지 크게 올라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큰 흐름으로 보시면 소룩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초기 구매 자리인 800원 부흥까지 현 위치에서부터 마이너스 40% 가량의 추가적인 하락 흐름은 열려있다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룩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냐 현 위치에서는 이 무상증자라는 일정이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올 수 없는 만큼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려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자, 소룩스의 경우에는 그냥 작전주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1대14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배율의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700% 이상 올렸다는 것 자체가 주가 주작 세력이 가담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 주작 세력은 내부 임원진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룩스의 대표이사 또한 이번 돌파 자리에서 400억 원의 수익을 챙겼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잔여 물량 470억 가량은 현금화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고가 자리에서 400억 가량을 수익 실현 자, 소룩스가 앞으로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정대표의 물량이 아직까지는 470억 가량 현 위치에 남아있어서 정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470억 원의 물량을 시장에서 정리하려면 반등 흐름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킨 뒤에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룩스의 경우에는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정대표의 물량 470억 가량이 현 위치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대표의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강한 반등 흐름 세력들이 세력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잔여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반등 흐름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킬 거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소룩스가 보일 흐름 다른 종목으로 설명해드리자면 SDX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죠? SDX의 경우에도 무상증저 이슈와 인적 분할 이슈도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해서 지난 고점 위치까지 700% 가량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난 고점 자리에서 무상증저 이슈와 인적 분할 이슈가 완전히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 초기 구면 자리까지 강하게 폭락해요. 대략 마이너스 80% 가량 폭락했었어요. 하지만 이 폭락 흐름이 진정되는 구간은 상승 초기 구면 자리 재료로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 하반 경지 흐름을 보이며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하다가 세력들이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키죠? 이 반등 흐름은 지난 저점 대비해서 70% 이상은 올라오기 때문에 소룩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또한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초기 구면 자리까지 폭락하면 이때는 하반 경지 흐름을 보이며 시세가 단기적으로 횡보할 거고 이 횡보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격 전략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을 늘려 놓으시고 평당가 또한 낮춰 놓으신 다음 앞으로 나올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 정확한 매집 타이밍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세력들이 세력들의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래서 소룩스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손절할 거였으면 어떻게 해서 써야 돼요? 지난 고가 위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진작 손절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해도 이 낙폭 흐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말아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소룩스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5일 신고가 찍던 날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는 구간에 진입했고 앞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강하게 빠질 수밖에 없으니 현 위치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하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소룩스루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마지막 반등 위치 이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소룩스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집 기회를 줄 때 지난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확실하게 낮춰 놓을 수 있도록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리고 이번에 소룩스 신규 진입 논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앞으로 단기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면서 상승 초기 굽는 자리까지 폭락한 위치에서 그러면 앞으로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으로 확실하게 매집 끝내두시면 제가 어떤 게 나올 거라고 했죠? 세력들이 세력들의 잔여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 끝내드리면 그 다음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당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1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윗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록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소록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후회할지 좀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캔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1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린다 했죠? 앞으로 나올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소록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겠죠? 010-469-967을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 로봇틱스가 실탄 4,000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상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상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상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상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스,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상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스,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상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상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상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